강팀장입니다. 슈퍼리어 해밀, 분양 상품을 만약에 구매를 했을 때 운영계획이 궁금하지 않습니까? 운영계획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려면, 분양계약 즉시 주 해밀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인데요. 이 호텔을 통으로 임차 업체라는 주 해밀 호텔은 국내 인바운드, 아웃바운드 여러 세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전문 여행사입니다. 이 여행사가 직접 슈퍼리어 해밀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을 투숙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. 그다 보니까 슈퍼리어 해밀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.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월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승인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